와 맛있게 먹네 먹으실래요? 오늘 단일 모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뽀임짱님이랑 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아아 아 하이 반갑다 아 혹시 기다리셨나요?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좀 늦었네요 아니 우리 11시에 시작하기로 했잖아 아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너 내가 11시에 너 방송 가보니까 오레벨 요내더라고 추가 좀 늦게 잡혀가지고 롤덴왕 폼 미쳤다 그냥 미안합니다 아 우리 하세기둥 강대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기둥 강대근님 그 우리 하세기둥 강대근님이 야스워 원채미고 불기둥 강대근이 쉔 원채미기 때문에 우선 그 맛없는 것부터 맛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쉔 부터 이제 재짱아 나 이제 쉔 장인들 부를게 쉔 장인이요? 쉔 장인들 부를게 아니 잠깐만 그만 돼? 여러분들 제가 모셔왔습니다 숙련도가 100만점 이상이신 분들인데요 병 느끼겠네 재짱아 잘해야겠지? 저는 이제 뽀용장님만 이기면 된다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를 왜 이겨 아니 저희 팀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이분들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제일 좀 제일 좀 만만한 사람? 그럼 우리 4개 할까? KDA 저희 딜량으로 하죠 딜량 제가 이기면 반말하기 어때요?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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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하기 가보도록 해 반말하기는 뭐 인정이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기면은 항상 내 이름 부를 때 쉔의 창시자 뽀용짱님이라고 붙여주세요 말할 때마다 쉔의 창시자 뽀용짱? 아홉글자? 와 엄청 긴데요? 가보자 가보자 조심스럽게 나가 자 자 도발풀 아니 근데 이거 쓰레기인데요? 왜 안죽어 저거? 뭐야? 아니! 핸디캡을 주고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아 그렇 그렇 역시 제짱아 왜 W 안써줬어? 아 저 쿨이라 제가 신발이니까 제가 먼저 선도발 해볼게요 오케이 버리주면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W 내가? 이제 빼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야 제짱이 잘하는데? 저 옛날에 시현 좀 쳤어요 오오! 리미크적이잖아요 그린저를 그러면은 시현은 원채음이 야스오로 챌린저를 찍었다는 거니까 나도 가능한 건가? 시현은 원채음은 아니었고 그냥 찍는게 되겠다 그래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갈까? 오오! 쭉쭉 우리 FC 위치한거 진짜예 와 2초화 2초화인데? 슬로우 도발 상초 빼면서 빼면서 아 있어 아 아 아 아 야 미안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으아 야 벌써 여기야 알죠? 야 여기서 이거 해야지 이제 2장 진짤까 아니 근데 이거 미니언의 도발 안 긁히는 거 좀 그렇다 흐흐흐흐흫 그냥 넘어가니? 흐흐흐흫 저 궁 있는데 어 궁 있어? 잠깐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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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있어 딸깍 와 2개 복용장? 2개 복용장? 딸깍 야 이거 얘네 텐칼리다 그냥 죽이자 어 맞네 아니 으흐흐흫 야 너 잘한다 흐흐흫 아니 아니 나 샨 100만점인데 나보다 잘해 아니 아흐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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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빠다 야 야 미쳤네 야 미쳤는데 조심스럽게 나 와 맛있게 먹네 먹으실래요 어 이건 주라? 아 얘가 미쳤나 진짜 근데 이걸로 누가 더 민지 가려보자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저거발라 5초? 4초 반중? 어때요 Q 양보해드렸는데 나이스 나이스 1초 1초 지지 어 지지 야 육장아 진짜 롤 자체를 잘하는구나 아 제가 옛날에 샌 해봐가지고 완전 처음은 아니라 반말해도 되나요? 어? 반말해도 되나요 이제? 반말하세요 어 그래 어 그래 육장아 아니 어 그래 육장아는 좀 아 육장아 어 왜 짓장아 왜 놀란 듯이 말하지? 어? 아니야 아니야 왜? 육장아 육장아 이큐풀 할 줄 알아? 아 이큐풀 한번 보여줄까? 아니 당연히 할 줄 알지 왜 물어봐 아니 연습해왔나 해서 그럼 이큐풀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가렌인데? 아 오케이 정가 잘 들었다 오케이 나이스 그런 얇은 칼로 이덕하다 왜 이렇게 검이냐? 이거 이판은 장막 찍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세월이 잘 맞추는데? 응 나이스 집 갔다 바텀 오케이 와 불기동 강대근 템바라? 쉐니야? 가렌이어서 돌아온 방패 들면 또 효율이 또 좋거든요 뭐가 줬어?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습관성 정황한 방패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보자 아 좀 아픈데? 좀 아픈데? 가방져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아줄게 나이스 플래시 좋았다 잘하는데? 와 선취감 뭐야? 가렌 히읍 있나? 아니 쟤짱아 그냥 가면은 그냥 그냥 그르르니 그냥 해주면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모르고 아니 나도 진짜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가렌은 패시브 때문에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번 뛰어봐 야 얘 무빙 잘한다 후퇴해다 아니 난 후퇴하지 않아 저게 뭐 방패했습니다 와 막다 치는거 봐라 아니 저도 먹지를 못해 아니 장막 누가 찍으래 아니 자 준비해 가자 나이스 이거야 이거지 아 오 와 이제 잡자 장막 장막이기 웃기네 잡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응 응 여기 가자 내가 먹는다 어 야야야야 나이스 야 방금 봤어 그 E 쓴 다음에 X 쓴거 살려줘 오케이 살려줄게 야야야야 잡아봐 잡으면 10만원 어디 화폐라고 말 안하긴 했어 야 메이플 아니지 어우 형이야 형 가는중 응 응 공 잡아줘 공 공 공 공 공 야 이걸 사라? 그걸 줄러? 야 방금 지렸다 방금 어땠어? 1호 뒤 타워 뒤로 들어간 다음에 에어봉을 긁어가지고 점화까지 이게 바로 나는 아뽀임 짱이야 진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 진짜 방금은 충격이었다 많이 충격 받은 모양이니? 어 입이 떨어지질 않나봐 먼저 나는 중 응 좋아 방금 센스 나쁘지 않았다 너가 딱 타워 맞아주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응 관우정 응? 어? 나 어디가? 가렌 대작인데? 원래 소카운터가 가렌으로 유명하긴 해 아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겨버린거지 와 죽다 아 이래서 카운터야 아 죽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우리 팀은 우리 팀은 한 명도 안 오고 따면 인정이었는데 나이스 아 아 이거 수 수 잘하나 불 기둥 어디있어 여기여기 오하이 불기둥 어딨어 왜? 뭐야? 잡아줘. 못 잡게. 이 친구가 너무 센데? 야 벙드나 수업이 제일 에이스였네. KD 보니까. 귀여워. 야 심리전 미쳤다. 심리전 뭐인거야. 와 야 진짜. 캐리즈는 다르구나. 야 그 미니언 다 지워버려? 야 우중아. 미니언을 다 벗어버리네. 아 야 소원의 미니언 일부러. 이러면 안되는구나. 복수해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같이 따라가줬어. 어때. 오오 전우이. ㅋㅋㅋㅋ 애들아 이제 미드 모여봐. 돌기둥이 형이 지금 이큐플 한번 보여준대. 형들. 가는 중 가는 중. 가지는 가는 중. 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아 뭐야. 아 뭐야 방금. 방금 뭐가 지나갔어. 아. 살려줘. 와 근데 궁지 개세다. 와 야 근데. 아 이대성 아니었냐? 울창이가. 다른 궁 빼놔가지고. 할만했어. 아 레알 레알. 아 또 울려치길. 아유 또 제가. 오빠 이신이야. 예. 이거. 아니. 이 사람 뭐. 아이쇼핑해? 쇼핑몰 찾을래요? 신이체는 템사한지 좀 오래갈려요. 아 이거. 야코 이러들. 어. 아니. 어. 아니 불기둥 강덕은 뭐해. 여기. 흠. 으음. 이 정도. 야. 이 정도. 으음. 야. 아. 근데. 우리 아무도 없나. 으음. 으음. 너밖에 없어. 우린. 아 어디갔어 얘들아 아.. 강대근 차이 미안한데 너도 강대근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